오 이런 자기가 데이지 친구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귀여운 아기 형도 걱정 가 얘들아 우리가 안전하게 내려줄게 마스크토리 도움이 될거야 빨리 불러보자 다같이 오 두둑 오 두둑 얘들아 우리가 안전하게 내려줄게 마스크토리 도움이 될거야 빨리 불러보자 다같이 오 두둑 저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오려면 남아있는 마우스켓들 중에서 어떤걸 써야할까 끝내려볼게 마우스켓들이 도움이 될거야 빨리 불러보자 다같이 오 두둑 오 두둑 저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오려면 남아있는 마우스켓들 중에서 어떤걸 써야할까 네 맞아 미끄러스로 쓰면 될거같아 한번 해보자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안전하게 내려줄게 마우스켓들이 도움이 될거야 빨리 불러보자 다같이 오 두둑 오 두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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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 으흐흐흐흐흐흐흐흐ís 그래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. 에이지. 나 말이야. 나의 특별한 안을 뺏으러 오는 걸 거야.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건 그러니까 지금 성으로 오고 있단 말이지. 하늘 위로 높이 뛰어놓으면 못 올 거야. 뭐야.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. 다리가 하늘로 올라갔어. 신기하다. 빨리 가야 돼. 응. 그래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. 에이지. 우리 좀 빨리 내려줘. 이 말. 오 이런. 자기 밖에. 누구야.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. 다리가 하늘로 올라갔어. 신기하다. 빨리 가야 돼. 응. 그래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. 누구 있단 말이지. 하늘 위로 높이 뛰어놓으면 못 올 거야. 누구야.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. 다리가 하늘로 올라갔어. 신기하다. 빨리 가야 돼. 응. 그래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. 누구 있단 말이지. 하늘 위로 높이 뛰어놓으면 못 올 거야. 누구야.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. 다리가 하늘로 올라갔어. 신기하다. 나의 특별한 안을 뺏으러 오는 걸 거냐.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걸. 그러니까 지금 성으로 오고 있단 말이지. 하늘 위로 높이 뛰어놓으면 못 올 거야. 하늘 위로 높이 뛰어놓으면 못 올 거야. 누구야.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. 다리가 하늘로 올라갔어. 신기하다. 나의 특별한 안을 뺏으러 오는 걸 거냐.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걸. 그러니까 지금 성으로 오고 있단 말이지. 하늘 위로 높이 뛰어놓으면 못 올 거야. 하늘 위로 높이 뛰어놓으면 못 올 거야. 누구야.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. 다리가 하늘로 올라갔어. 신기하다. 빨리 가야 돼. 응. 그래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. 데이지. 우리 좀 빨리 내려줘. 제발. 오, 이런. 자기만 데이지. 친구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. 그리고 귀여운 아기 용두. 걱정 마, 얘들아. 우리가 안전하게 내려줄게. 마스크트리 도움이 될 거야. 빨리 불러보자. 다 같이 오, 두들. 오, 두들. 오, 두들. 저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오래서 남아있는 마우스 끼쳐줄지 위해서 어떤 걸 써야 할까? 맞아. 미끄럽게. 뭐야.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. 다리가 하늘로 올라갔어. 신기하다. 빨리 가야 돼. 응. 그래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. 에이지. 우리 좀 빨리 내려줘. 제발. 오, 이런. 자기만 데이지. 친구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. 친구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. 아, 그리고 귀여운 아기 용두. 네. 아, 아기. 아, 아기. 걱정 마, 얘들아. 우리가 안전하게 내려줄게. 마스크트리 도움이 될 거야. 빨리 불러보자. 다 같이 오, 두들. 아, 오, 찐. 아, 신기하다. 꼬마 마법사들이 겁도 없이 의대하고 거대하신 마법사 피트를 만나러 오고 있잖아. 하하, 나 마디에. 나의 특별한 안을 뺏으러 오는 걸 거냐.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걸. 그러니까 지금 성은 오고 있단 말이지. 하늘로 위로 높이 뛰어놓으면 못 올 거야. 야, 나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. 다리가 하늘로 올라갔어. 신기하다. 빨리 가야 돼. 그래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. 헤이. 의지. 우리 좀 빨리 내려줘. 어. 어, 이런. 저기 와, 데이지. 친구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다. 그리고 귀여운 아기 용둠. 어, 네. 걱정 마, 얘들아. 우리가 안전하게 내려줄게. 마스크트리 도움이 될 거야. 빨리 불러보자. 다 같이 오, 두들. 오, 두들. 진하게 내려줄게. 마우스카트리 도움이 될 거야. 빨리 불러보자. 다같이 오줌을. 오줌을. 저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오렴. 찌. 뚱. 죽어놓으면 얻을 거야. 야,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. 다리가 하늘로 올라갔어. 신기하다. 빨리 가야 돼. 응, 그래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. 데이지, 우리 좀 빨리 내려줘. 제발. 오, 이런. 자기 봐, 데이지. 친구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다. 그리고 귀여운 아기 형도. 걱정 마, 얘들아. 오, 이런. 자기 봐, 데이지. 친구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다. 그리고 귀여운 아기 형도. 걱정 마, 얘들아. 우리가 안전하게 내려줄게. 마시켓들이 도움이 될 거야. 빨리 불러보자. 다같이 오줌을. 오줌을. 데이지, 친구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다. 그리고 귀여운 아기 형도. 오, 놀 거야. 오, 놀 거야. 오, 이런. 자기 봐, 데이지. 친구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다. 오. 그리고 귀여운 아기 형도. 응? 못 올 거야! 누구야?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? 다리가 하늘로 올라갔어. 신기하다. 빨리 가야 돼. 응, 그래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. 에이지, 우리 좀 빨리 내려줘. 제발. 오, 이런. 자기만, 에이지. 친구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. 그리고 귀여운 아기 형도. 걱정 마, 얘들아. 우리가 안전하게 내려줄게. 맛있게들이 도움이 될 거야. 빨리 불러보죠. 다같이 오토발! 놀자. 그리고 귀여운 아기 형도. 걱정 마, 얘들아. 우리가 안전하게 내려줄게. 맛있게들이 도움이 될 거야. 빨리 불러보죠. 다같이 오줌! 으잉! 걱정마 얘들아! 우리가 안전하게 내려줄게! 마우시키 툴이 돌리세요! 빨리 불러보자! 다같이 오줄들! 아우! 저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오려면 남아있는 마우시키 툴 중에서 어떤걸 써야할까? 오! 하이! 맞아! 미끄럽게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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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rig은 일자, 이후보이가 지금 여자친구는 잠시가도 그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가사님에 대해 가사님의 가사님의 가사님을 당황해 다가가, 저거, 그는 그런데, 다가가! 워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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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같이 오쩌둘 오쩌둘 저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오려면 남아있는 마우스킷 중에서 어떤 걸 써야 할까 아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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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whats up oh 으 뭐 예 으 으 그룹 노려라 ㅏㅏㅏ burst 곳곳岸 맥 achei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tan이? 음! 아 개의 중에서! 으!!! 으응! 저기에 안전하게 내려오려면 남아있는 마우스 개트리 중에서 어떤걸 써야 할까? 맞아! 미끄러트를 쓰면 될 것 같아! 한번 해보자! 어흑! 우리 다 간접해요. 강아지 안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